이 문서는 AN-SEQ-3 레이저 무기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폰스함에 장착된 AN-SEQ-3 레이저 무기 시스템 AN-SEQ-3 레이저 무기 시스템은 미국 해군이 개발 중인 레이저 대포이다. 2013년 USS 폰스에 장착해 시험 중이다. 2010년 크라토스사는 1100만 달러 계약을 미국 해상 전투센터와 체결했다. 2012년 NSWC는 레이저 CIWS 시스템으로 UAV를 요격하는 실험을 했다. 로즈는 CIWS로만 개발되고 있으며 아직은 미사일 요격, 대형 비행기, 선박, 잠수함에 대한 개발 계획은 없다. 로즈는 고출력 시 파괴, 저출력 시 경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레이저 CIWS는 싼 비용이 장점이다. 2013년 9월 폰스함에 AN-SEQ-3 레이저 웨펀 시스템 2 시험 장착되었다. 미사일 1개 제조비가 약 100만 달러인 대비에 레이저와 레일건 무기 1회 발사 비용이 1달러 이하다. 폰스함 로즈의 출력은 33kW, 유효 사거리는 1.6km다. 절단기 등에 쓰이는 고출력 레이저 발진 장치 6개에서 나오는 광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됐으며, 미 해군의 기술연구기관인 해양시스템 사령부에서 7년간 4천만 달러를 들여 개발했다. 로즈는 레이저 무기지만 영화에서처럼 에너지 빔이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다. 영상에서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한 로즈는 레이저4 한 발당 비용이 0.59달러에 불과하다. 2020년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의 유효 사거리 5km인 100kW 출력의 레이저4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해군 연구소는 현재 105크W를 실험 중이고, 앞으로 300크W로 출력을 높이는 연구를 할 것이다. 로즈는 함성 방어시스템이며, 현재 무인 항공기 및 모의 소형 보트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 로즈는 고체 레이저 어레이에 출력 조정 가능한 적외선 빔을 사용하고 있다. 이 무기는 발사할 때마다 에너지 펄스를 생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용 비용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발당 비용이 미사일 등 기존의 발사 무기보다 월등히 낮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